한 번 더! 한 번 더! 대응을! 그만해! 어어 쓸 거예요 네네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토스피닝은 이제 세월의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안타깝게도 슬라아! 좋아요! 좋은데 내가 보여줄게요 왜 안 쓰고 있는지 한 번 달려보자고! 한 번 달려보자고! 흠 이렇게 돼버린다고 나도 잘 알 수 없음 클라카즈야..와..괜찮던데? 딱히 상대하는데 이상은 없었고 아 툴스리 확장입니다 흠 나는 놔줄라 그랬는데 뭐 계속 하시겠다면 해야지 가드했는데? 행신가드가 안돼? 확실히 좋아졌네 횡신이 근접시에는 더 피하기가 쉬워졌네요 유비분도 횡신 연습하려면 빡셀탄데? 흠 헤헷 흐흠 흐흐흔 흑 흐허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그럼한의에에에에에. 흑 흑 2타 상단 2타 상단 이상 물어봐 이런 상태고 오우 충전이 되는구나 팍 제이비팍님 하위 직장인 화랑님 하위 이제 살짝 여유가 생기네 파른발 쓰시는게서나 데미지 부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잭은 여전히 행복할 수 없쥬 어 행복할 수 없쥬 엘드리 판정이 약간 전반적으로 두꺼워진 기분이야 아닌가? 잘 모르겠네 윙 윙 윙 윙 윙 윙 윙 윙 윙 안녕 짱가스 기억할게 짱가스 아 벽콤? 나도 모름 아 폴라이너는 비슷한 느낌이네 아 폴라이너는 비슷한 느낌이네 아 폴라이너는 비슷한 느낌이네 저 근데 초석 아 불과자 딜케잇 깼다 아 불과자 딜케잇 깼다 아 불과자 딜케잇 깼다 아 없어졌네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이게 인정되는거야 13? 가드가 좀 늦었나? 가드가 살짝 늦었나 보다 가드가 살짝 늦었나 보다 오리얼까지 찍으면 끝나는거잖아 나머진간 연구시간 가져야겠네 안되네 저기 2타있구나 어퍼에 모션 보니까 2타가 있죠 이게 대충 쿡콤 느낌이겠네 뼈콤은 그냥 대충 쓰고 있습니다 뼈콤은 그냥 대충 쓰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하하 셋업 한 다음에 사브 에어팡이 안나가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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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상단의 피는 언제까지 저렇게 좋을건가 아 대충 쿡콤 쓰는 느낌 괜찮고 어 어 건네 이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